슬퍼 파틸 스틱 승차기정도로 안 끝닐거야 아참 당신이 아픈거 저한테 그냥 두고볼 수 없어 온몸의 길을 보여줘 간다! 아주! 자! 신념이야말로 올바른 미래를 이끌게 내 소원은 항상 하나야 억소원 나의 행복 난 또 기다리고 있어 나 도와줄게 내 최고작작이야 눈부신 황금의 위로 보여드리자 목표 조준 세상을 제거합니다 저도 구원자님 해냈습니다